자, 그럼 1번부터 얘들아 어떤 암기법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분포입니다. 자, 봤더니 얘들아 여기가 빵사리야.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해령. 여기가 빵사리야. 뭐가 있다는 거야? 해령.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올식딥. 뭐라고? 디비디비딥. 올식딥. 디비디비딥. 그렇다면 해양지각의 연령은 얘들아 A지점보다 B지점이 많아요. 왜? 여기가 바로 빵사리야. 해령이라고.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해령이야? 동태평양 해령이고 여기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식딥. 맞아요. 그리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C지점보다 D지점이 그렇습니다. C지점보다 D지점이 더 얇겠죠. 왜?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식딥. 네, 네. 그래서 C지점이 훨씬 더 두껍고 최근 2천만 년 동안 평균 이동 속력은 자, 봤던 애들아 연령을 보는 거야. 연령. 2천만 년 동안 이 정도. 얘는 지금 이 정도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얘는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많으면 속력이 더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죠. 그래서 B지점이 속한 판이 D지점보다 더 빨라요.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 애들아 이런 비교급 나오거든. 뭐뭐뭐다. 뭐뭐뭐시. 뭐뭐뭐다.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력의 형성과 분리 과정입니다. 자, 해양지각의 소멸. 소멸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수렴형 경계인. 수렴형 경계. 소멸이니까 양쪽에서 판이 모입니다. 수렴형 경계에 의해 판이 소멸되고 숙곡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B과정에서는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들아 초대륙의 분리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뭐야? 발산형 경계. 또한 지질시대 동안 초대륙 형성과 분리 과정은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왜? 우리가 얘들아 원생누대 때 원생누대 때 또 한 번의 초대륙이 있었어요. 그 초대륙의 이름이 뭐였니? 그 초대륙이 어딨냐? 로디냐? 이거 어딨냐? 그쵸? 어딨냐? 로디냐?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반복하여 이렇게 초대륙이 만들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면서 형성이 될 때는 수렴형 그리고 분리가 될 때는 발산형 경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풀룬구조론을 나타낸 것입니다. 얘들아 풀룬구조론 할 때 창풍이니까 얘들아 이 암기법 또 나왔었죠. 뭐야? 풀룬구조론 뭐야? 초하. 그리고 뜨상.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차가운 풀룬 하강류는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 빠르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뜨거운 풀룬 상승류는요.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얘들아 하강하고 있어요. 이거 뭐니? 초하. 자, B는요. 상승하고 있어요. 뜨상. 끝. A는 차가운 풀룹니다. 자, B는 외액과 내액이 아니라 맨틀과 외액의 경계부. 맨틀과 외액의 경계부. 그리고 니은은 기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여기가 지금 열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먼저 생긴 거죠. 왜? 열점은? 여기는 열점은 절대 불변. 고정 맛이 없어서. 그 장풍이가 약간의 이렇게 좀 재미있고 그리고 조금은 위트가 넘치게 수업하는 이유가 우리 풀룹아애들이 나중에 이게 음성지원이 된다고. 열점은 뭐라고? 열점. 고정하셨어서. 초하. 뜨상. 자, 또 마찬가지야.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4번 문제가 오답률 1위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서 얘들아 이 내용은 우리가 2학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자꾸자꾸 까먹어. 그런데 우리 풍마이들은 다 맞춰준 것 같아. 왜냐하면 장풍이의 암기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갑시다. SIO2 함량과 결정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A미너의 생성 위치입니다. 자, 여기는 무엇입니까? 심성암이에요. 지하 깊은 곳의 심성암 무엇입니까? 심성이 고운 반려 섬에 화강이 나는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는 지표 근처에서 빨리빨리 구존암석입니다. 화산암이죠. 얘는 어떻게 외웠어? 현무가 안산에 있나요 후 암기법 끝 다음 현무암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SU2가 몇 퍼센트? 오이 52% 이하 유문암질 마그마는 6, 3, 빌딩 이상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건 얘들아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결정의 크기가 작은 아주 미세한 세립질이며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죠. 얘는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와 B는 하나는 심성암이고 얘가 심성암이겠지. 결정의 크기가 커요. 얘가 무엇입니까? 얘가 화산암입니다. 그래. 암기법 현무가 안산했나요? 아 반려섬의 화강이 요거만 알면 얘들아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오답률 1위까지는 아니라고. 왜? 암석이 생성될 당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얘들아 A가 얘는 화산암이니까 A가 B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지표 근처에서 빨리빨리 구졌기 때문에 더 빨라요. A의 생성 위치는 A가 B보다 빠르고 A의 생성 위치는 당연히 ㄴ이 될 것이며 B는 반려암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B는 반려암이 될 수가 없어요. 왜? B는 얘거든. SIO2가 SIO2가 62% 이상 63%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화강암이 돼야 된다. 반려암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52% 이하가 되겠죠. 그 순서대로 장풍이가 꼭 외우라고 했잖아. 반려섬의 화강이 현무가 안산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니까 조금은 기억이 안 났을 것이고 음 그리고 이건 얘들아 뭐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거 그냥 암기잖아. 그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4번 문제가 틀렸다라는 것은 뭐가 약하다? 기본 개념이 약하다. 이렇게 결론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런τι는 여기에서 그실가 이제 손 손 손 손 손 손 손